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네, 한 번 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웃는 얼굴에서 그리스의 향기가 납니다 네, 올해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칸 국제영화제에서 황금종료상을 받아왔습니다 황금종료상은 칸 영화제에서 경쟁부문 초청적 자원 가운데서 최고 작품의 감독에게 주어지는 칸 영화제 최고의 상입니다 우리나라의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이 황금종료상을 받아왔습니다 이 영화는 세계적인 칭찬을 받은 영화이기 때문에 꼭 봐야겠다 다들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저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5학년이 된 이후로 극장에 가게 되면 늘 졸다 와서 가려고 하지 않는데 이 영화는 끝까지 졸지 않냐고 잘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의 문제를 잘 진단하고 표현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생충 영화를 보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마지막에 아들이 독백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그 장면이 제게 큰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죄는 멀리하겠구나 바른 길을 걸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봉준호 감독이 의도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 영화를 잠깐 소개할 부분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 여동생 이렇게 네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모두가 다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가정이죠 그런데 부잣집에서 과외를 하던 아들 친구와 유학을 가면서 아들에게 이 부잣집 과외 자리를 소개해줘서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을 이 부잣집에 소개해서 온 가족이 이 부잣집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정은 아들이 거짓말로 해서 주인집을 속여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족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들 덕분에 모두가 일하게 되었으니 참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루는 주인집 가족이 하룻밤 이제 야외 캠프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위해서 밖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날 밤 이 가족은 이 빈집에서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복감을 누르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터지면서 가족의 행복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요 또 살아있는 여동생은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가족이 이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한 아들이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만일 내가 친구의 소개로 그 부잣집 가해 선생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우리 가정에 이런 비극이 생긴 것은 내가 내 신분을 명문대생이라 속이고 부잣집 가해 선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자신이 했던 그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친구의 말을 듣고 그 부잣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내 여동생도 죽지 않았고 내 아버지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살인자가 되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지 않았을 터인데 이렇게 독백하면서 흐느끼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운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이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아들 이 가정이 이렇게 무참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빈부격차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들의 곡백을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어떠하든지 간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을 알면서 늘 바른 길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갈래의 길을 소개하고 한 가지 길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하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마태범 5장과 6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운 길을 얘기하셨나요? 좀 어려운 길을 얘기하셨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엄격한 길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너희의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제자의 길 가운데서 하나의 길을 선택하고 결단한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두 가지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한 가지 길은 좁은 길이고 또 한 가지 길은 넓은 길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바로 그 길은 산상수원에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겸손과 자기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를 따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신 넓은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넓은 길은 부자 청년이 선택한 것처럼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보다도 세상의 부기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넓은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길 가운데서 어떤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13절 전방부에서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쉬운 말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말라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대로 편한 길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제자의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좁은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따르지 않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굳이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동안 좁은 길 걸어왔으니 너는 넓은 길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좁은 길로 걸어가야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왜?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주겠습니까? 오늘 보면서 주님은 우리의 이 궁금증에 대해서 이 심각한 그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지혜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태봉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최고의 율법 교사로 또 최고의 지혜 교사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율법의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권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여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설론보다도 뛰어난 지혜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국에 대해서 아주 쉬운 비유를 가지고서 아주 잘 가르쳐 주지 아니하였습니까? 마태봉 11장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을 때 당신 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은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신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해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지혜로 소개를 해줬습니다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혜라고 소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죠 이런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을 가르치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길을 소개하고 초대하였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볼 때 제자들에게 정말 소중한 길은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이 붙잡아야 될 그 길은 바로 좁은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요즘 서정가를 하게 되면 성공에 관한 자기 경영 서적들이 참 많이 쏟아져 나고 있습니다 제목이 정말 아주 근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책들은 좋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진리는 아니죠 저자가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것 또 자신이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의 일부분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책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책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또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전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로리가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고 선택하며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왜 물을 달라고 따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먼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하였을 것이요 그리하면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이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왜 사마리아 여자는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따질 수 있습니다 왜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무리한 욕을 하십니까? 내가 넓은 길로 가든 좁은 길로 가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만약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버론 다메소상에서 예수 그리스를 만났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참으로 놀라운 반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포스 3장 7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걸어간다며 자라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깊이 묵상하지 아니하고 거부감을 가질 때 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말씀이 통할까 산상순의 말씀 그거 2000년 전이나 통하는 말씀이 아닌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시험하고 또 실천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좁은 길로 걸어간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인 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시험하고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리이리한 삶의 현장은 자신의 고국 에루살렘의 왕궁이 아니라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갔던 이방 나라 바빌론의 왕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넓은 길로 선택하지 않으냐고 좁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10일 동안 왕의 포도자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냐고 나는 물같이 했어도 만을 먹겠습니다 도저히 그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없는 이방 나라의 심장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믿고 순정하며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는 분명히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멘토이신 예수께서 사랑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시스키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둘째, 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왜 넓은 길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지만 그 길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좁은 길, 넓은 길이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넓은 길, 쉬운 길, 좁은 길, 어려운 길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신약화를 가르치는 차정식 교수님이 거꾸로 쓰는 신약성서에서 자신이 성지순리를 다녀온 다음에 깨달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현지를 돌아보고 나서 자신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마을이 어떠했을까요? 그곳에 넓은 길과 넓은 문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민속전에 가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그 마을을 들여다보면 집이 너무너무 작습니다 방이 얼마나 작은지 모릅니다 한 두세 사람 놓으면 꽉 차는 그런 방이지 않습니까? 또 문이 얼마나 키가 낮은지 저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웃어야 되는데 안 웃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주거 환경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언덕과 들판의 길은 두세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는 길이었고 또 골목길은 수레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매우 작고 지붕도 낮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 키가 굉장히 낮은 그런 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주거 환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주거 환경이 다 이렇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제군 가는 곳마다 넓은 길을 건설하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해변길에는 요단동편에는 남북의 길이 뚫려 있었는데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이 왕의 대로는 5만 마일의 포장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8만 킬로미터 이것이 포장도로였습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군사가 이동할 수 있는 군사형 전용 도로였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넓은 길을 따라가게 되면 대문이 크고 웅장한 대주의 댁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당시 사회 최고 엘리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도 사케오가 살고 있었던 요리고에는 해롯대왕의 별장이 있었고 귀족들의 대저택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좁은 길 넓은 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큰 집 작은 집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길이 주는 넓은 길이 주는 좋은 점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구바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를 때 예수님에게 엉뚱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영광에 오르면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우리 형제가 안게 해주옵소서 주님이 해롯대왕에서 이스라엘 단스리면은 우리가 이 집에 살게 하다는 그러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바라는 넓은 길 들어가라고 강건하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넓은 길은 제자들을 멸망에 이르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우로 멸망이라는 단어는 아폴레이아인데 그 뜻은 허비나 탕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고 다 탕진하여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졌던 해롯대왕과 해롯당의 그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불호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바라보면서 슬피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암을 아프게 하는 거짓이 가득 넘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영화 기생충에서 주인공 아들의 독백이 아직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내가 부잣집 과외 선생이 되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집이 모든 것을 잃지 않았을 텐데 이 아들은 넓은 길을 선택하고 따라갔습니다 모든 순닭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머지 거짓말을 다 써서 그 길을 따라갔지만 결국 그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넓은 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물론 우리가 넓은 길로 따라가게 되면 세상의 부귀왕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 권력을 누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넓은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길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까지 주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셋째 그러면 우리가 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될까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좁은 길은 사람들이 다 다니기에 좁아서 아무도 찾지 않지만은 바로 이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넓은 길, 좋은 길, 편한 길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넓은 길로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 보아라 수많은 무리가 너희 주변에 몰려들 것이다 저 높은 성정 꽁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보아라 내가 안전하면은 많은 무리가 너를 메시아로 믿지 않겠느냐 나에게 절하믄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화를 너에게 줄이라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한 길은 쉬운 길이고 지름길이었습니다 쉽게 메시아의 사약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었고요 그 넓은 길을 따라갔으면 주님은 굳대여 십자가의 권한과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넓은 길을 포기하고 그 쉬운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몸소 선택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는 놀라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보여주신 것처럼 그 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넓은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따른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갔던 그 길이 참으로 바보스럽고 또 어리석은 길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따라가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는 지혜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 김양정 목사님은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좁은 길을 아기가 태어난 어머니의 산도에 비유를 하였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려면 엄마의 좁은 산도를 거쳐 나와야 되죠 그때 아이들이 아주 엄청난 스스로의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그 고통을 이기고 나오게 되면 어마어마한 세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의 뱃속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볼 수도 있고요 사람은 형제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가족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넓은 세상에서 마음껏 뛰어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주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면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2분은 굉장히 컸는데 3분은 조금 소리가 작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정말 힘들고 어렵죠 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 앞에 놀라운 어마어마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축복과 상급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성 살아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은혜를 삼아 보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역천 성결교회에서 제13기 음병 사명자학교 졸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졸업생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우리나라 성교역사상 가장 먼저 기록 번역이 되었던 기독교 서적, 기독교 고전 존 본연의 철로역장을 졸업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모든 시험과 역경을 다하기고 천국에 이른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 그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장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죠 주님은 철로역장을 걸어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의 말씀을 붙들고 좁은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유혹의 관심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좁은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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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